안녕하세요 창원에 살고 있는 nc팬 김정민입니다 저는 김에 살고 있는 nc팬 진혜민입니다 오늘 착장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새로 나온 주니폼 샀는데 모자랑 택팀 유니폼 모자랑 색깔 맞춰서 티 한번 입었어요 네 저는 사실 충무공 유니폼을 사서 그걸 입고 오고 싶었는데 배송이 되게 늦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유니폼 그냥 입고 왔고 저도 캡틴을 좋아해서 이게 그 캡틴 마크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입고 왔고 그리고 요즘에 좀 최애 로 좋아하는 모자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 그냥 쓰고 왔습니다 패션 포인트 한 가지 집어보자면 고작과 오늘 서로에게 점수 매겨 본다면 저도 되게 깔맞춤을 잘하고 온 것 같아서 저도 100점이요 하나 둘 셋 편한 옷 편한 옷 한 이유는 사실 야구 경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편하게 오래 봐야 되니까 편한 옷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시즌권이 있는 친구라서 매일매일 오니까 편하게 입는 게 좋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자주 오는 편은 아니라서 한번 올 때 좀 예쁘게 입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호동에 살고 있는 시험 준비생 고해시라고 합니다 이 물건만큼은 꼭 사야 한다고 추천하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니폼 공홍콩이 없으면 또 응원할 때 너무 중심해서 쳐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머리띠가 또 사진 찍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몇 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더 7점? 뭔가 승리가 있으면 그 3점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 하나 편한 옷? 열심히 응원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편한 옷이 있어요 오늘은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바꿔는 선수님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항상 극단 조심하시고 NC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메에서 온 NC 팬 송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 마실 나온 아저씨 패션인데 제가 원래 유니폼이 있었는데 충무동 유니폼 좋아해서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야구장에 오면 좋은 점 입고 싶어요 연애할 때 둘이 올 때가 제일 좋았는데 일단은 야구장이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잘 되어 있으니까 애기들 데리고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면 아빠 아니야 잔디밭이나 음료에서는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NC 작년에 아깝게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우승합시다 NC 화이팅 화이팅 마산대학교에서 온 신승호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블랙으로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올블랙 컨셉인가요? 약간 그냥 평범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약간 야구장 오는데 이건 무조건 입어야 되니까 네 블랙 컨버스로 코미도 주면서 위에도 블랙 최단 이쁘게 입고 자기소개 진주에서 온 대학생 3학년 107인이라고 합니다 진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온 3학년 정규정입니다 일반사회 교육과 인천입니다 일반사회 교육과 3학년 신민경 1,2,3 1,2,3 설명 들어볼까요? 저는 파란 신발까지 파란색으로 매치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흰색 비비품이라서 좀 잘 보이도록 검은색까지 입었습니다 저도 오늘 파란 좀 진하지 않은 색깔로 해가지고 화이팅 너무 청바지나 파란색 바람색 하나 흰색 2,2 2 3 4 3 4 서로한테 패션 점수 매겨 본다면 저는 1점을 야 약 못하는 오전은 웬말입니까 여러분? 아 이거는 미션 공부를 하다 오셨습니다. 시야가 방해되기 때문에 1점 주셨어요. 저는 3점 줍니다. 이 체크 패턴 엄청 띄워야 돼. 이 둘이 다리 어떻게 됐어? 나도 탁월한 패션이라서 자기도 10점 주겠어. 저도 10점 줄입니다. 3, 2, 1, 3, 4, 5. 왜냐면 응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원을 잊고 알고. 예쁜 옷 다 된다. 대긴데.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괜찮디? 올 시즌 아프지 마시고 부상 당하지 마시고 화이팅.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마치지 말고 부상 없이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호 6개? 보상 없이 오늘 경기 한번 이겨봅시다. 화이팅! 저 진해에서 왔어요. 혹시 NC 언제부터 팬이셨어요? 저는 창당할 때부터. 작년에. 작년에. 색깔도 예쁘고 그냥 금색이랑 하늘색 이것도 예쁘고 이거는 다이너스 스포에서 구매했고 이거는 크림에서. 파란색이라서 NC 색깔. 이번에도 좀 기운이 좋은데. 웃음 보겠습니다. 화이팅! 저희는 창원에서 왔어요. 두 분이 서로 바꿔가면서. 일단. 저요밥이요. 귀엽기쁘고 할게요. 캐치얼하게. 대학생처럼 잘 맞춰 입고 왔네. 예쁘네요. 맨 어쩌나. 그리고. 귀여운 봄 밑에 맞춰 입고. 야구점은 편하게 와야 되거든요. 슬리퍼까지 딱 맞춰 입고. 예쁘게 입고 왔네요. 여기. 언제 적혀있어요? 아주 소녀석도 있대. 같이 같이. 웃어봐요. 저. 5점. 맞아요? 저 9점이요. 야구점은 편하게 입고 온 거라서. 야구에서 편하게 가야 되니까. 왜 야구장도 못하는 게 좋은지. 교원도 하고. 범인을 돌고 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나가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다. 모든 선수들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손하섭 선수가 제일 좋아요. 진짜. 제일 사랑해요. 저는. 귀엽다 생각해요. 뭘 해도. 손하섭이 있으면 언제.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맘비라고 합니다. 저는. 천덕주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유니폼하고. 이거는 오늘 산. 야도고요. 제가 크로미를 좋아해서. 크로미에도 제일 겪고. 카거바지. 스페지아에 쓰셔놓습니다. 어. 저. 같이 유니폼이랑. 보미더 팬츠. 색상이랑. 아디아스 양말. 크록스까지. 크로미 헤드셋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팀을 응원함으로써.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애정도 키워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은 팀을 응원해 줬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 진풍기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 김파전이라고 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 김파전이라고 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 강진우입니다. 파이팅. 엘씨 화이팅. 패션 점수를 매겨 본다면. 신장. 이 친구는 뭐. 축구 유니폼을 입고 와가지고. 쌍점. 야 친구 오빠예요. 아이씨가 완벽하지. 저는 이 점을 줄게요. 왜 이 점을 주신 거죠. 그것도 안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통화성 오빠 파이팅. 오빠. 통화성 오빠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에 있는. 윤수현이라고 합니다. 엘씨가 처음에. 저희가 참관할 때부터 팬이었고요. 엘씨를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씨 화이팅. 엘씨 예전 초창기에 팔아있던. 그 유니폼을 입었고요. 민트색 응원. 타월과. 그리고. 여기. 예쁜. 어머니티까지 해서. 엘씨가 승리하기를 향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엘씨 화이팅. Hello. Hello. Right here? Yeah. I'm Scott Clevenger. I'm Liam. Eva. We're all from Hawaii. Hawaii. And America? Yep. So we got to Korea. And we wanted to see the baseball games. And we were told that they are super fun and super awesome. So now we're here. So I come from a little beach town. This hat didn't used to be ripped. I've had it for almost 12 years. Not cold? No. Because you wear it just. Yeah. No. I don't get cold easy. I just like to be comfortable. So. I just wear clothes that. Two years ago? No. We just bought these. Just today? We just bought these. And also the hat? The hat? All of them. I just matched with black. Black? Yeah. I like black. We were like, hey, we're going to a baseball game. And he threw on clothes. And then we left. Most favorite player? That number seven. We were told number seven. Chuan Kim. Yeah. We were told that he's the best. Okay. We all got number seven. So.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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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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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Dinos 파이팅! 화이팅! How can we find it on YouTube? NC Dino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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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가아